이건 친환경 리틴배터리에요. 크림텍의 인산철 리틴배터리는 니켈, 망강, 코발트 등 다른 계열의 리틴배터리랑 비교해도 재련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적어서 더 친환경적이에요. 10년 전 2012년이었는데요. 어떤 고객이 납산 배터리에 계속 교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증류수 보충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납산 배터리가 계속 말라서 교체를 하신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 그러다가 전기차 배터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죠. 그래서 리틴배터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. 네, 그리고 리틴배터리만 고집하는 고객도 있으세요.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리틴배터리가 친환경적이기도 하지만 무게가 납산 배터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. 리틴배터리는 친환경일 뿐만 아니라 친지원이기도 한 거죠. 리틴배터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